너 시비투 할래? 어... 야 비전좀 주라 일단 아 노래좀 끄고할게 너무 정신없어서 노장 목소리도 잘 안들리고 어차피 상대가 7시만 아니면은 탈탈 못가잖아 너가 그거할래? 12투암만하고 내가 9투할래? 어 내가 9발할게 7 적으면은 내가 그냥 샀네요 아까 타랑일도 좀 있으니까 6시 없고 맷어드 조합 보고싶다고 근데 정우는 헌터를 잘 안해요 내가 빨몸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듯이 걔도 헌터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걸? 아 오케이 솔직히 여러분 제가 빨몸하면은 되게 뭐라 그러잖아요 이걸 왜하냐 재미없다 헌터해라 매가 누구냐구요? 매가 김정우 김정우 정우 애칭이 매잖아 왜 매였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냥 애칭이 매에요 나 껄렸네 나 일단 내가 링할게 그냥 내가 링할게 그냥 아 오케이 저글링 하나 졌다 내가 시발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흑- 흑- 너 좀 쬐고 해도 괜찮을 거 같애 링 나 3시에 상대방 거의 다 갇혀있어 너만 째면 돼 나는 굳이 안 째도 돼 상대 링 많이 꼴았다 상대파 상대파 오케이 상대판라 아 오케이 혼자 막을 수 있지 래프 기다려봐, 갈게 바로 갈게 래프 썬큰 치토하고 그냥 링으로 막자 오케이 오케이 아다 메딕 젖같네 저거 이번엔 아 먹자 지금 먹자 아홉시도 가난해서 해볼만 할거야 어휴 존나찍네 그냥 오린이네 어 너는 그냥 드썽부터 좀 해야될거 같은데 새실도 오버있다 아 야 아 кр소 노애베의 5배 럭 아..엠베이의 5배 럭 퍼레이션 하나도 안축구하네 퍼레이션 하나도 안축구하네 퍼레이션 하나도 안축구하네 자, 9시 그거다 노래요 졸락 안하네 링이 많아서 너 썸끈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거 그냥 몸대고 뜰거 같애, 나중에 내가 좀 릴링을 많이 찍어볼게, 다시 아, 픽이야? 운영이네? 근데 저거가 노테크라 할만한거 같은데? 운영카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조조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나 럭크업 찍었다 9시 레어 가네 이제 드론 째는거 보니까 이거 그냥 럭크업 뜨면은 럭크업 박아놓고 천천히 할까? 아오 아 위태로 잡는다고? 그 아이고 아니야 할거없어 9시 한번 봐라 9시 내가 스포 오른쪽에 있는거 깨줄게 한번 가스쪽 견제하자 우리 다 빠져있어서 아마 당할거같아 이거 하나 맨 이거 하나 깨줄게 스포 오른쪽 일단 깨면서 하자 깨고 그래서 위에 코트업 좀 쳐 놓을게 제가 세번 치면은 한 한평정보 깨 놨거든 위에도 깰 수 있을거야 이따가 나 이제 럭크업 누르고 저거 형들 그거 나온다 아 나한테 펑크하네 아오깨 아오깨 아 세번 끌어서 아마 랭크업이 그거같애 빠른 피스바일거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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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땡클 이제 왔네? 아, P3야? 오케이 미션 형님이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라는데?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, 형님? 야, 이거 커널 뚫어서 나한테 들어와주면 안 돼? 안 돼? 안 돼? 드랍 가는 척만하고 그냥 정면 같이 뚫자 드랍 가는 경은 다행인 에히는 가자